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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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!" 아 판매중인거예요 아 고양이가 신경도 안 쓰고 자고 있었어요 밖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?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부터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판매하는 화초들도 꽤 있고요 이거 나무수국들 여기 판매를 주로 하나 보입니다 뭐가 꼽혔다 아 장미 처음 보는 나무 이거 전부 다 판매하시는 거예요? 마당에 심한 것도 파서 파란색이 있어요 아 네 지금은 겨울이라 올라오는 게 많이 안 보이는데 파란색이 저 밖에 저 나무들은 뭐예요? 요 키 큰 거 네 요칼린들 요칼린들 이거 영상 공개해도 되죠? 저 입장에서는 좋은 거 그러니까요 광고해 주시니까 금자녹대 한라수성이죠? 네 예쁘다 향이 너무 좋아요 네 촬영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좀 떠봐 눈 좀 안녕히 계세요